농촌지능청 연구 결과 영지버섯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구진은 고지방식과 함께 영지버섯 추출물을 섭취하면 체중 감소와 간 지방 개선, 비만 관련 유전자 변화 조절 등 효과를 나타내서 비만 개선과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연구에 따라서 영지버섯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과 비만치료대 등 의약품 소재 개발이 앞으로 더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됩니다.